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막여우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막여우 또는 페넥 여우는 사하라 사막과 중동에서 발견되는 가장 작은 여우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막여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그들의 큰 귀입니다. 이 큰 귀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사막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게 해주며 빼어난 청력을 제공해 사막에서의 사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주로 곤충, 작은 동물, 그리고 식물의 열매를 먹으며 생활합니다. 페넥 여우는 놀랍게도 매우 적은 양의 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에서 대부분의 수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막여우는 또한 매우 사교적이며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지하에 복잡한 굴 시스템을 만들어 살며 이는 그들이 뜨거운 사막의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막여우는 그들의 독특한 외모와 놀라운 생존 능력으로 존재감을 알리는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이처럼 사막여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구독해보세요. 감사합니다.